대구시가 인권유립 문제 등이 제기된 시립희망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관련자 24명을 징계했습니다. 대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,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특별감사를 벌여 생활인 강제격리와 보조금 부당청구 등 45가지 위반사항을 밝혀낸 뒤 관련 공무원 11명과 희망원 관계자 등 13명을 중징계하고 희망원과 배모 전 원장에는 생계비 부당청구액 3억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. 시는 이어 희망원 수탁기관 재선정과 공공구역 CCTV 설치, 생활인 부당노동 근절 등 시설 운영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